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눈을 크게 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눈은 커지지만 눈 주위 여백이 너무 이렇게 좁아져서 답답한 눈매가 되며 연예인 중에서도 눈은 쌍꺼풀 줘서 이렇게 큰데 눈썹과 눈 사이가 이렇게 가까우면 쌍수한 연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십니다만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라는 것을 누구나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사실 눈의 크기 보다는 눈썹의 위치가 더 여자스럽고 선한 이미지를 준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겠습니다 눈도 크고 쌍꺼풀도 크고 눈썹도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태궁 관상도 시원하면 좋으므로 일단 쌍수를 해서 눈을 크게 한 다음에 눈썹과 눈 사이 거리를 좁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하여 주면 이론상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고3입니다만 저의 막내딸 아이의 쌍꺼풀 수술을 중3때 하였는데 그때는 중3때라서 절개가 아닌 매몰법의 일종인 퀵 쌍꺼풀 수술을 하였고 앞트임 수술이나 지방제거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쌍수를 하고 나니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썹이 이렇게 눈이 덮여지니까 눈두덩이 좀 불룩해지면서 눈매가 좀 답답해지고 좀 사나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여 전에 딸이 병원에 올 일이 있어서 그때 온 김에 눈이 커지도록 제가 보톡스를 놔주었는데 어제 저녁밥을 같이 먹다가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제 눈이 요즘 좀 커진 것 같아요 하고 말하더라구요 눈 주위에는 눈을 뜨는 근육과 눈을 감는 근육이 있는데 지난번 개나 소나 있는 쌍꺼풀이 왜 나는 없을까요 하는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보라가 치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눈뜨는 힘이 강해서 이렇게 눈이 큰 사람들은 다 그 눈보라나 그 설명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서 다 속관에 헤어지고 눈 뜨는 힘이 약하고 눈 감는 눈을 보호하는 근육이 강해서 눈이 작은 사람들만 생존하게 돼서 우리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작은 건데요 실제로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눈을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 눈이 작은 사람들이 그리고 눈두덕이가 이렇게 불룩한 사람들이 살을 절개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눈을 감는 근육이 굉장히 강한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을 커지게 하는 보톡스의 효과는 이렇게 눈을 질끈 감는 근육하고 눈을 크게 뜨는 근육하고 그 줄다리기 사이에서 눈을 질끈 감는 근육의 힘을 마비시킴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근육의 힘을 적게 하여서 눈을 커지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눈 아래쪽으로 이렇게 질끈 감겨지지 않도록 꾸준히 보톡스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 놓는다면 1, 20년 뒤에는 눈썹이 이마 피부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톡스를 이용해서 눈을 크게 하기도 하고 주름을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관상성형 전문으로 하는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보톡스 시술로 관상도 좋아지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부학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